산삼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징글TV 목요일에 오늘 방송 사람 속으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작지만 성실한 유튜브들 또 아직 구독자 수준은 10만이 되지 않지만 10만명에서 치열하게 뛰는 유튜브들과 함께 방송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큰 유튜브들 유명한 유튜브들이라고 하면 좋죠 그러면 구독자 많이 늘어나는 효과도 생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만 삽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면서 근데 제가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저께 이재명 대표님 당원과의 대화에 임세은 소장님 나가셨는데 두 분이서 임세은 식당TV, 임세은 식방TV 몇 번 했더니 맞아요 임세은 식당TV가 2만 2천 명에서 2만 7천 명으로 단순히 5천 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원 조언 대화 그것을 텅디 PD님이 임세은 식당TV에서 공동 생중 그랬거든요 아 그렇구나 1만 명 육박해서 봤고요 이재명 TV에서 8만 명 봤는데 임세은 식당TV에서만 1만 명 부럽습니다 그날 밤에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임세은 소장님이 라이브 방송은 지금 1만 명 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 행사가 영향을 엄청 끼친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 많이 났는데 종편에서는 임세은 소장 엄청 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종편이 까는 건 좋은 일이죠 잘한 거죠 자 임세은 식당TV는 요정도 이야기하고 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 윤석열 탄핵과 태진의 선봉 그리고 좌우중도 합작 연대의 큰일꾼 그리고 또 동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유튜버 또 중소기업가 강민수 대표님을 저희 민생경연구소 안녕을TV 스튜디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강민 대표님이 지금 중소기업 하시라 아내가 다쳤는데 아내 돌보시라 저녁밥 차리고 오시라 또 인사티비 저녁밤에도 방송하시고 그런데 왜 바쁘신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열심히 하셔서 많이 보잖아요 게시방 기능도 하셔야 되겠고 스튜디오 방송은 처음이랍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은 안딩얼TV 인사이트TV 인사이트TV의 자매방송인 뉴스맥TV 세군대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자매tv들 박예슬톡톡TV 우이종TV 양이삼TV 임세현TV 등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강미대표님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쭉 인사이트TV나 뉴스맥TV를 쭉 보신 분들은 잘 알죠? 그럼요 저를 잘 알죠 그러나 비교적 좌우중도합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베이스 속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을 하고 유튜브를 한다는 거 외에 그럼요 그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살았으며 왜 이 세계에 뛰어들었는지 왜 뛰어들었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윤석열과 싸우는지 자 일단은 잠깐만요 길게 자기소개를 좀 하십시오 길게 자기소개하기 전에 일단 공개방송에 처음 나온 인사이트TV 강민수라고 합니다 안진권 소장님 덕분에 드디어 뉴스맥TV와 인사이트TV가 동시에 3만 명 합산 3만 명이 됐어요 3만이 넘죠 3만이 넘었습니다 원래 1만 명 축하 기념 방송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었는데 너무 제가 수줍어서 보시다시피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만 되면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제안이 왔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영광스럽게 민생경제연구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동접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1만 명 되자마자 제만 찾아오셨잖아요 강민 대표님 안 해가지고 임선식당TV 1만 명 돌파 기념으로 방송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금요뒤노방송도 하니까 내일 임선식당TV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참모 강의원 전 일정팀장이 출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강민 대표님을 계속 제가 섭연했는데 계속 안 온다는 거예요 2만 명 돌파한다면에도 뉴스 100가지 앞서 3만 명 내에서 겨우겨우 보셨습니다 계속 또 이야기해주시고요 일단 저희 채널 찐 구독자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계속 함께하고 계시지만 제 방송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폭넓은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 이슈는 예를 들어서 어저께 한 말이 있고 오늘 한 말이 있고 내일 한 말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때그때 스팟으로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까먹거나 그리고 이슈가 이슈로 덮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하루의 흐름을 매일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아 저러겠거니 라고 하면 예측대로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준비를 해서 한 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셨대요? 매일 하죠 아주 큰일 없으면 매일 하죠? 매일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전엔 토요일, 일요일까지 풀로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인사티비만 2만 4,700명 네 맞습니다 어디 2만 4,600명인데 그 사이에 또 100여 명 정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스 맥티비가 6만 5천 명 6만 5천 10명 6천 4백 6천 5백 명 아 6천 5백 명 돌파했어요 합쳐서 3만 1천 명 가까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준희 대표님 슈퍼챗 싸주셨습니다 네 홍준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경백 선생님께서 좌우 중도 합작이란 말은 이데올로기적 표현이 쓰지 말려 맞습니다 저희는 원래 진보중도 보수연합이나 특히 촛불시민연합인데 맞습니다 제가 이게 국공합작처럼 말이 재밌어서 윤석열 때문에 좌우 중도가 다 모였다 이제 그러다 쓰는데 가급적은 진보중도 보수연대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기 자 일단 뭐 인사이트TV는 그냥 남의 눈치 혹은 뭐 남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이재명 대표 경선 시작하기 전에 채널이 개설이 돼 있었지만 그 전에도 개설됐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그렇죠 본격적인 활동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난 대선 경선 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많은 저도 이제 정치 시사 유튜브를 많이 구독했던 사람이고 하루에 몇 시간씩 채널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책이나 이슈에 조금 더 우리 민생에 우리 삶에 뭐가 영향이 미치는 것인가 이 정치라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인물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뭐 맞잖아요 이게 정치라는 게 시대정신이 투영되는 거니까 아 이재명 대표가 이 시대에 맞는 이유는 뭘까 정책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그 웹 자서전 이재명 대표의 과거 살아왔던 소상공인 흑수저의 삶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읊다 보니까 아 내가 도울 방법은 이 SNS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악마와 혹은 왜곡 그리고 억울한 누명 아니면 사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은 왜곡된 팩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유튜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시도도 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웹 자서전 오디오북을 처음으로 기획한 게 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책 그 정책을 쇼츠로 만들어서 그 정책 쇼츠를 오디오북도 만들고 쇼츠도 만들어서 아 오디오북 자서전은 이재명 대표님 캠프에서 한 게 아니고 제 혼자 자발적으로 이재명 대표님 자서전이 있고 제가 읽어서 제가 이제 목소리가 나쁘지 않잖아요 성우 목소리 같죠 그렇죠 그러면 쪼개서 계속 올렸나요 계속 올렸었죠 와 지금도 있나요 이사티비 그러면 이번에 한번 싹 정리를 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울의 소리도 하고 다른 방송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네네네 굉장히 좋은 기획이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구독자가 워낙에 없었고 파급력도 없고 뭐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쭉 팔로잉하면서 쫓아오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선에서 우리가 못 이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야 저게 돼? 이게 말이 돼? 와 저 지금 정책 가지고 지금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국민이 집단지성이 있는 건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대선을 해서 질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선 결과 발표할 때 제가 라이브를 같이 했거든요 하면서 오늘 이기면 내일부터 할 주제가 없어서 방송 접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게 결과가 바뀌어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오면서 제가 구독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안진곤 소장님을 중간에 저희가 촛불집회를 하면서 만나게 됐고 제가 연락을 먼저 드렸죠 아주 채널은 작지만 보다 조금 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제가 그러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촛불집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촛불집회 때 발언 한번 하시고 그때 조금 늘어났죠 그때 한 200명 정도 늘어났죠 그때는 워낙에 작을 때라 200명은 거의 한 100% 늘어난 거거든요 엄청나게 엄청 늘어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시민사회운동을 관찰하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시민사회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진곤 소장님 하는 활동 중소기업만 쭉 해오셨던 거죠 사업만 했던 거죠 터더군다나 해외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가들하고의 네트워크 술자리 그런 것들은 잘 알아도 시민사회운동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촛불행동 소통방이나 기타 등등 좋은 방들에 초대해 주시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한 유튜브를 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소득이라면 굉장히 많은 시야가 넓어졌고요 두 번째는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뼈저리 갈게 됐어요 요즘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지금 민생경제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전체가 미진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라든 율진문을 하든지 민병덕 후보님이라든 이동준 같은 거 맞습니다 정말 고군분 타고 있죠 그러니까요 좀 아쉽긴 하지만 맞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워요 더 발로 떼어주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민주당이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냥 또 뒤로 나자빠져서 아이고 윤석열 네 맘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가만히 있으면 총선 되면 알아서 찍어주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일부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또 그래도 나름 애쓰고 있는 모습들에서 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민주당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짓을 어떻게 사회가 망가져가는지를 요즘엔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대한 소식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식보다 윤석열 정부가 망치는 소식들은 윤석열 집단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에 대한 저기 분석, 비평 또 저희 퇴진, 타도 요구를 주로 하시는 네 그것만 한 시간에 투쟁하는 방송 투쟁이죠 투쟁! 행동하는 방송 투쟁입니다 초포집회 발언도 하셨고 얼마 전에는 징구중도 보수 연대집회 발언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그래서 좀 보람을 많이 겪고 아 이것도 내 하나의 일이고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접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쇼 커뮤니티도 막 저기 좋아요만 수천 개도 늘려지고 네 맞습니다 쇼트도 많이 보는 것은 몇십만도 보고 백만 백만짜리 임세윤 소장 쇼트가 120만인가 있더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왜 임세윤씨 것만 띄워주는 거죠 저는 막 몇천명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띄워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노출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임세윤 소장님만 네 희한하게 안 소장님 거 그분은 지금 뭐 사방팔량에서 방송 잘 나가고 저는 빡빡 기고 있는데 안 소장님 제가 안 소장님 거 쇼트를 진짜 많이 만들어요 진짜 많이 만들었는데 네 안 소장님이 발언하는 전체 이 내용이 1분 안에 담기려면 이재명 대표 영상 7분짜리 자막이 59초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큰 맘 먹고 해야 되거든요 네 고맙고요 자 여러분 인사이트TV 뉴스맥TV 구독에 좋아요 지금 더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인사이트TV에 2만4천7백명인데 오늘 2만5천명은 가야죠 그러면 좋죠 우리 방송에서 그러면 좋죠 어제 이재명 대표님하고 임세윤 소장은 5천명을 늘렸는데 우리는 300명만 200명만 늘리면 되는 거야 200명만 오마이티비는 제가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150만 됐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매불쇼 갔다 오고 낮에 2시 반에 어제 아침에 뉴스공장 점수님들 갔다 오고 맞습니다 막 그 다음에 소홀히 소홀히 갔다 오니까 제가 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매불쇼 108만 그렇죠 뉴스공장 131만 오마이티비 150만 소르소리 108만 그러니까요 아 소르소리 104만 104만 근데 그러다가 안진결TV하고 인사이트 보면 우리는 아직 안진결TV 8만9천 인사이트 2만4천 임세윤 식당TV 2만2천원 갑자기 여기는 2만7천 지금 2만8천 지금 되고 있고 우리종TV 아직 5만 명 안 되고 있고 약간 막 서운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저희들이 막 집회 나오고 사방팔방 방송 다 나가는데 수십 수만 명이 있는 왜 안진결TV 인사이트 TV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저희는 아직 전문 유튜브가 아니고 아마추어들이죠 사실 방송도 서툴고 근데 안진결TV는 꾸준히 10만 명 넘어가면 되니까 일단 인사이트 TV를 3만 명을 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박예슬TV도 빨리 박예슬TV 1만 명 되면 특집방송을 하라고 그래 아까 김세진TV님 들어오셔가지고 김세진TV도 1만 명이 안 됐는데 1만 명 되면 특집방송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작지만 열심히 하는 유튜브라면 행동유튜브라면 제가 1만 명 되고 5만 명 되는 거 서로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원래 양이삼TV랑 안진결TV가 3,4만 남겨서 연합방송 많이 썼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임세진TV와 인사이트 TV 연합방송 많이 해서 진짜 그 두 TV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미디어치이랑 공동으로 하면서 인사이트 TV도 많이 노출됐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는 1만 명, 5만 명, 10만 명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진보 보수 중도 집회 좌우 합작 집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좌우 중도 집회를 1회 때부터 저희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좌우 중도 갑자기 선봉이시죠 네 웹자본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좌우 중도라는 이념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 그 다음에 국가안보 여기에 좌우 중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목적이 같은 거예요 윤석열, 퇴진과 타도, 탄해 그 목적이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진보 유튜브는 잘 안 들어가도 강민구 대표가 라이브를 하면 거기 가서 또 인사를 한 번씩 당겨요 우리 어제 서울의 소리도 같이 전해냈는데요 변희 대표님 3만 돌파했더라고요 그저께 그저께 그러니까 서울의 서울이 간 다음에 3만 돌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 진보 중도 보수 연대에 참여하는 유튜브들은 김준혁 TV도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김준혁 TV 김준혁 TV 김준혁 교수님 TV도 요즘 늘어나고 있고요 김준혁 교수님 화이팅 김준혁 교수님 화이팅 우리가 오늘 김준혁 교수 응원하는 텔레그램방도 만들었습니다 오늘 뭐 지금 민생경전구 스튜디오에는 윤소영 홍보천사님도 와 계시는데 윤소영 홍보천사님은 김준혁 교수님 방에 초대가 안 돼 있는 분들 계속 초대를 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탕디 PD님이 또 오늘 변함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진짜 이번 주에도 정말 숨막혔어요 어저께도 KT 앞에 항의 기자회견 갔었죠 네 맞습니다 또 그 전에 국민의힘 최영위원 고발인조사 기자회견 경기북부청 의정부까지 갔었죠 안정유튜브이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널리 홍보도 해주시고 다른 유튜브들은 방송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집회 기자회견 항의 방문 고발인조사 강연 맞습니다 진짜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모아져서 투쟁이 되고 성과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탄핵과 퇴진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방송만 하는 다른 유튜브들이 문제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각자 이제 상황과 조건이 다른 거니까 저희를 좀 더 응원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맞습니다 강렬 대표님은 진짜 지표도 열심히 나오시죠 저희 웹자버 진보중도 보수연대 웹자버도 다 만들어주시죠 그다음에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옹호하는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 윤석열을 많이 까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에 방송할 때 동접이 안 들어오죠 100명 안팎 정도 아니 뭐 한 10명이라고 표현해도 그럴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100명 안팎이라고 하죠 네 100명 안팎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많이 들어오는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인사이트TV 방송할 때 좀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2만 4천 7백 명인데 최소한 2만 4천 8백 명은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안진걸TV에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일제히 가서 인사이트TV와 뉴스맥TV를 클릭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를 2만 4천 8백 명이라도 돼야 그래서 저희가 방송한 보람이 있잖아요 좀 있으면 또 여러분 깜짝 손님 한번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이에요 깜짝 손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지금쯤 오고 계실 것 같아요 김용민TV 끝나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누군지는 좀 알려드리고요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이 이번에 아주 중대한 사실 중요한 이런 것들을 고발도 하고 밝히기도 하시고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 양평공공지구 인터체인지 그 사건은 종점이 지금 변경됐죠 최은수 땅 부분으로 제가 제 라이브에서는 얘기했지만 제가 시행개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오거든요 그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정과 상식이면 양쪽에 공정하거나 양쪽이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봉투 사건으로 몇백만 원 얘기를 하지만 저쪽은 1억 몇천 가지고도 불구속 기소거든요 이게 공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소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최은수 김건희는 그냥 기소도 안 하거든요 엄청난 비리에도 불구하고 아니 청공이 군부대 왔다 그거 가지고 출판사는 압수수색하고 그렇잖아요 최근 또 가처분신청 기각은 됐지만 서면조사라니요 세상을 그렇게 뜨겁게 들쑤셔놓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안진근 선생님의 활동 정말 응원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아유 쑥스럽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존경하고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민수 대표님 팬인 김용춘 감정병사님 평가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슈퍼챗 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이트TV에는 슈퍼챗 쏘고 싶어도 수익이 지금 안 되죠 이 행포로 그렇죠 수익 창출이 중지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후원 계좌는 공지가 돼 있나요 혹시 뭐 후원 계좌는 열어놔도요 네 일단 있다는 그냥 존재감만 아무것도 없으면 후원 계좌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만약 인사이트가 가지고 그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인사이트TV 클릭하면 네 왜냐하면 지금 슈퍼챗이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또 멤버십도 안 되는 거죠 멤버십은 가능한데 아 멤버십은 돼요 네 근데 멤버십 할 정도는 아니어서 여기서 동영상 쇼치 실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라이브하는 영상 하단에 그 태그 붙어있는 거 밑에 이렇게 클릭해보시면 아 제가 지금 아 더보기 밑에 네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아 항상 좋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예금주 네 저희 아내 이름으로 되어있죠 네 뭔 인수인데 아내 이름 아 네네네 왜냐면 제가 카카오뱅크를 안 써서 저는 강민수인 줄 알고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빨리 인사이티비티비도 중소기업도 하시지만 요즘 경기가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장출이 안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인사이티비티비 계좌원이 지금 붙어있고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인사이티비티비 보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 김강호 선생님 유글로리아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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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글로리아티비가 생겼나보네요 있나보네요 이번에 저희가 집회하고 처음 만나뵀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유글로리아티비 티비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아콩화이님 윤소영님 메이플님 진짜 로얄티가 높은 팬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럼요 보메살님 감사한 분들이죠 이분들 완전히 핵심인데 이분들 왜 한 100명 200명으로라도 동접이 늘어나면 신이 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은 혼자 라이브를 하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박경훈님 다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충주민주촛불님도 들어오신 그러니까 임세훈 소장님도 라이브할 때 보니까 100명 200명 가지고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1,000명까지 들어오면 좋지만 우리는 또 아마추어들이고 또 다른 일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200명이어도 되는데 충분하네요 10명 20명 때는 조금 그게 그런 거예요 그 애청자들에게 너무 고맙지만 본인도 조금은 힘이 빠질 때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게 뭐냐면 이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기사로 막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혼자 막 진행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 너무 심심한 거야 서로 대화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인사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아는 방송 시간이 저녁 11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채팅창이 활발해야 방송이 더 신나다면서요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도 신나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민지 대표님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솔직히 다는 못 봤어요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 재밌어요 식견도 대단하시고 오늘 밤에도 하실 건가요? 오늘 밤에는 오늘 밤에는 우리 끝나고 식사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밤 내일 밤부터 그러면 내일은 해야죠 꼭 하시고 동정만 어떻게 강민지 대표님은 요즘 이재명 대표님이 어제 당원과 행사에서도 아주 되게 좋았는데 민영배원 소원수채 소원수채 고위원 황희두 피디님 민승수 네 맞습니다 되게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당 안팎에 약간 반격적이거나 비격적인 분들이 사실 그분들의 의견의 자유도 보장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님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수박이로 부르거나 모욕죄로 부르거나 멜칭으로 하거나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마라 이건 저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별미를 주고 그러긴 하죠 그리고 중도적인 국민들 보기에 이재명 대표님 적극 지지자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도 어제 여러 번 호소를 하시잖아요 그건 지켜주시되 다만 유권자들로서 또는 당원으로서 또는 지지자로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한테는 제대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맨 당내 지지명 대표나 개혁파 의원들을 공격하는 데만 맞습니다 그때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호의하게 한 번 요즘에 지적 많이 하시길래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저희 민주 진보 개혁 세력 입장에서 보면 왜 지금 이재명이어야 되는가 이거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정신이라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거나 지지할 때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할 때 그때마다 시대정신이 있었어요 지금의 시대정신은 이재명이에요 그 이재명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재명에 대한 인물의 무슨 팬덤으로 우리가 막 신격화해서 추앙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외 외국인 노동자 가사도우미 이게 저출산 대책이 된다고 지금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에서 얘기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대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책의 완결도도 없고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 삶 내 삶이 나아지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지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응원하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어찌 보면 위임된 권력 그 위임된 권력에 대리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천재예요 천재 여러 면에서 특히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전부 다 반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옷을 입고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하루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전방위정이거든요 교육, 사회, 문화 뻔하지 않습니까 손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걸 다시 되돌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경제와 애교와 국방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자기가 촛불 지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야간 지필을 해서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속았지만 인기도 없고 막 그 인기를 바탕으로 중앙지원단의 검찰총장 된 놈이 그러니까요 야간 지필을 금지한다는 황당한 말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신청 단계부터 접는다잖아요 심지어는 신청을 안 받을 수 아예 단체들, 시민단체들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아예 지필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입만 열면 자유를 이야기하는 새끼야 너는 국민들부터 퇴출될 자유만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회가 비정상으로 갈 때는 사회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런 힘이 결국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을 우리 당원들은 민주당에게 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지금 하는 행위들 비명계 그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생각이 다르면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생각이 다른 거를 협의를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협치하라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치를 해야지 협박을 해요 바지까랑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찐득이도 그런 찐득이도 없어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도 했죠 그런데 협박만 하고 사건 조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리만 부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서른우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기자가 서른우원한테 리스트에 돈 받은 돈 봉투에 네 이름이 있다더라 라고 서른우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혼자 가서 기자회견을 해요 나 억울해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억울하다고 어쩌라고 그래서 똑같이 돌려주면 어제 라이브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사퇴하세요 탈퇴하시고 제명하시고 본인들이 여태까지 했던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의혹은 탈탈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검경을 다동을 했지만 죄가 없다는 것만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 받으셨으니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받으시라 탈당해서 조사받으시라 검찰청 혼자 가시라 특권 내려놔라 의혹이 있으니 돈 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당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하시죠 그런 거를 그러게요 그렇게 대놓고 진흥은 억울하고 남들은 정치검찰이 체포가 돼야 된다거나 그러니까요 수사를 받아라고 촉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뭐 저런 사람이 정치함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자 대선 경선에 제가 어저께도 좀 세게 얘기했는데 대선 경선 때 그렇게 의혹 제기라면서 결국엔 대선 경선에서 국진당이 이어받아서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무죄로 밝혀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그 책임이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이 나라가 망가진 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원욱 의원도 마찬가지죠 대선 때 열심히 운동 안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경선 졌는데 불복도 제대로 안 하고 아니 그 존중도 제대로 안 하고 한동안 불복하는 듯한 행동하고 안 나타나고 있는데 막 막 막걸리 먹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심지어 윤석열 지지하겠다고 간 놈들 말리도 않고 이 세력들은 지금 진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 탓입니까 윤석열과 제대로 못 싸우고 윤석열 집권을 저지 못하는 사람들 책임이죠. 지금 인사TV님이 안재열TV에 지금 김광호님이 계속 슈퍼채스를 싸주고 있고요. 광호님 고맙습니다. 광호님 오늘 월급날이에요. 지금 축복사나님 김세진TV님 김세호님 유글로라TV님 사랑된이별님 MP조님 엄청 누르고 계세요. 사건 번호 133호님 김규환님 이범현씨님 그리고 호요식TV님 참고로 여러분 호요식TV님하고 유글로라TV 지금 저는 방금 중간에 들어가서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회수 눌려드리려고 제 pc에 틀어놨어요. 생방송 유글로라TV님은 어제 이재명 대표님 간담회 가셨네요. 그거 틀어놨고 호시TV님은 극우단체들의 만행을 올려놨네요. 그거 내가 틀어놨어요. 김세진TV님은 이미 구독에 조화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김세인TV도 들어가서 제가 동의사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정신에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좌우중도 합작 집회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언론과 미디어가 매우 중요한 상태가 됐어요. 유튜브 채널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유튜브를 진행하고 계신 많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어딘지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공적인 목적의 어찌 보면 언론의 역할도 우리 스스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레기라고 언론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방송의 퀄리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나 정책의 방향이 이런 걸 같이 좀 태워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만 총선에서 지면 개혁은 끝난다. 그렇죠. 최대의 개혁은 총선이다. 총선이다. 그렇잖아요.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죠. 지당한 말씀이죠. 물론 더 혁신하고 더 민생문제 잘하고 윤석열을 잘 싸워야지 총선도 이기는 거지만 총선에서 지면 무슨 혁신... 그리고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5년 그럼 임기 참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5년 내내 봐야 돼. 여러분 좋으십니까?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아주 짜릿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는 압승을 해야 돼요. 민주, 진보, 세력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윤석열과 반대되는 세력이 200석 이상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총선 전에 끌어내린 걸 목표로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같이 여론이 한 80%는 탄핵 여론이 나와야 되고 길거리 쏟아 놔야 되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총선제를 끌어내린 게 쉽게 하면 총선 때 야권이 200석 이상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언론인 유튜브 채널들 정말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있으니 개인적인 그런 뭔가 이런 것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조금 더 공적인 영역에 신경을 쓰는 유튜브 채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뭐 유튜브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또 그 활동을 존중해 주시되 존중하죠.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유튜브가 지금 너무 또 개인화되어 가지고 그렇죠. 또는 신격화되어 가지고 몇 가지 그런 지적도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강민 대표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너무 사짜가 신격화하지 말고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잘 하시되 어쨌든 우리 범진보개혁체력과 함께하는 해당의 공적인 스탠스 그다음에 대안언론 시민언론으로서의 정도를 잘 가보자 우리가 정식 언론사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어찌 보면 언론이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거 밖에 방법이 없어요. 총선 때까지 다음 대선 때까지 언론의 90%가 아마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직원을 할걸요. 반 진보개혁. 지금 방통위원장 지금 면직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직 처리하려고 지금 제가 하려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YTN 민영화부터 재벌언론, 족벌언론들 얼마나 더 판을 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집단은 두 가지만 알겠다는 거예요. 총선 앞두고 여러분 정치검찰이 한 달에 두세 명씩 그렇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인사들만 족치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랑 허이스리 피해 주포하고 한편으로 언론장하고 언론장하고 MBC, TBS, YTN, 연합뉴스 심지어 포탈장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정말 유튜브끼리 사회 안 좋은 유튜브들 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신 팔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고요. 빨리 다 같이 투쟁하고 연대하고 힘 키워가지고 맞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더 연대하고 응원해주고 서로 복도도 주고 맞습니다. 오프라인 토요일날 촛불집에 나오고 6월 4일날 진보증도 보수연합 춘천 법무민대회 같은 데 나오고 그러면 그다음에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할 것 없이 윤석열 탄핵, 퇴제 또 못 걸고 있는데 빨리 걸으라고 압박하고 그렇죠. 할 일이 지금 천지거든요. 태산이고 맞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눈 대통령, 바이든이 얘기했잖아요. 날리면 복수 눈 어리석고 멍청하고 하여간 별로 안 좋은 건데 네이버가 세상의 단어를 단어의 뜻을 없애버렸어. 원래 눈이 있었는데 눈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화면에 나갈 건데 여러분 이거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있어요. 네이버가 알아서 원래는 분명히 어리석은 멍충이 이런 게 있었는데 뜻을 바꿔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제로 룬을 글을 써놨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짝대기 해놓고 윤희이다. 윤희이다. 그건 원래 지도자가 발언 잘못하면 발언을 정정 고쳐놓잖아요. 그렇죠. 고쳐놓죠. 저기 윤석열이 엘리사베스라고 했다가 엘리사베스를 고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로 조롱 아닌가요? 백악관 차원에서 한번 네가 한 짓을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미국 대통령한테 바이든 쪽팔해져서 어떻게 하냐 미국 국회 새끼라고 하고. 그렇죠. 복수한 거죠. 와 진짜 복수한 거죠. 윤석열은 퇴진시켜봤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권들 또 너무 웃기잖아요. 룬을 그대로 남겨놨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짓을 똑같이 따라한 거죠. 와 잘 들어보십시오. 난리면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윤입니다. 윤입니다. 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입니다. 그런데 왜 백악관 홈페이지인가 그게 룬이라고 냉겨놓냐고요. 그 의중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세계 사람들이. 전세계 사람들이 그 의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알아서 기는 거죠. 이건 바이든이 착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너 한번 당해봐라고 한 것 같은데요. 윤하고 룬은 발음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유였으면 모르겠어요. 룬은 룬인은 모르겠지만 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룬, 룬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윈인 거야. 바이든이 심리적인 윈을 한 거죠. 심리적인 요즘 국민의힘이 맨날이 아니라 심리적 지파리가 심리적으로 윈을 했는데 입이 이제 룬으로 나오거든요. 심리적 지파리에 대해서는 세간의 민중들은 심리적 지파리라고 시파리 그러면요. 그렇죠. 제가 욕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욕한 걸 인용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욕이 아닙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시파리 아니라 지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국방외교 이 얘기는 잠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위대가 부산항에 입항을 하는데 자위대기를 걸고 온대요. 그런데 어제 기사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일본군이 대한민국 무슨 국방부 장관에게 무슨 도열을 한다. 격례를 한다. 일본이 우리를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 그런데 제가 하나 문제 삼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자위대에 우리가 지금 군사동맹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심리적으로 일본과 군사동맹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군사동맹이 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군사동맹 해서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데 심리적으로 군사동맹이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는 거네요. 사실상 군사동맹 사실상 군사동맹 군사동맹을 맺고 개 지랄하고 있는 거죠.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관함식일 때 이순신 장군 기 그렇죠. 그 길을 거니까 일본 애들이 안 왔잖아요. 그 정도 패기도 없냐는 거지. 제 얘기는. 거기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 법률에는 일본 군함에 자위대 깃발을 걸게 돼 있다. 우리나라 영토에 돌았으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저걸 걸어요. 수자기를 수자기를 막 사방팔방 걸어놔봐. 올 수 있나. 못 온다니까요. 그런 짓을 못해. 외교경제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쓰던 그렇죠. 그 타케맨 비서관이 생각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저것 때문에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독도 주변에서 자위대랑 훈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독도를 언제 침탈하고 다시 한번 한반도에 어떻게든 옛날처럼 일본 제국주자들이 다시 군국주자들에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다시 침략할 수도 있는데 자위대에게 독도를 내주고 바다를 내주고 이제 육지까지 내주겠다는 속셈인데 그게 사실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국 러시아 대견제형 훈련이었던 거예요. 대잠 훈련인데 북한에 없는 어마무지한 통급의 대잠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디젤 잠수함 경계 대상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밀 한밀하고 기시다 앞에 기시러 다니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만약에 독도를 군사기지로 쓰자 라고 제안을 하고 일본과 같이 쓰자라고 하면 이걸 거부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대로 가면 거부가 아니라 알았어요. 땡큐. 큰 형님이 시키니까 무조건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요. 이럴 놈이죠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론이 떠들진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계속 이재명 대표 바지까랑이 붙들고 이렇게 흔들려고 애쓰시는 양반들 진짜 길거리에서 만나면 욕을 한 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 시간에 윤석열하고 한 번이라도 싸워봐. 지금 그럴 때냐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렇게 답답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기사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퍼날퍼날하고 난리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할 때 예를 들어서 거래를 했다. 강훈식 의원님 게임도 했잖아. 권성동 의원님 체리 따박 날렸잖아. 비키니 사진도 보고 그런 사람만 했겠냐고 왜 그 사람만 갖고 그래.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무섭다. 뒤져보면 다 나온다니까 무섭습니다. 재밌고요. 아무튼 인사이티미님이랑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 장금옥 선생님께서 안녕하십시오. 소장님 좌우합작 좋아요. 대한민국 위험하다. 김대중 님 왈 대류에서는 적가다 손을 잡아야 한다. 진열을 떠나서 대한민국 살아야 한다. 나를 위해 이재명. 좋습니다. 사실은 중도나 보수분들이 저희들의 적도 아니죠. 일본 제국직이나 외계인이 침략해오면 그건 적이 될 수가 있는 단일상은 적이지만 외계인 침략해오면 심지어는 일본도 적대관계이긴 했지만 손잡고 맞서야 되는 거니까 약간 재밌게 또는 극단적인 편으로 외계인 침략하면 노회찬 대표님께서 일본하고 손잡아야 된다. 그 예를 우리 진보중도 보수에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주시면요. 사실 진보중도 보수란에도 서로 간에 어떤 편견이나 가짜 뉴스에 시달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극복도 하고 윤석열, 태진이라는 걸 통해서 뭉치되 그동안 서로 오해 또 서로가 잘못하였던 것들도 이렇게 개선도 하고 그러면서 또 대화를 요새는 태진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니까 좀 더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은 진보 쪽이 제안한 좋은 정책은 중도나 보수가 받아들이고 또 보수가 제안을 했는데 진짜 진보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또는 일부라도 반영해야 될 것 같다면 이렇게 지금 그냥 EJ 또는 적과의 연대 이런 걸 뛰어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집회장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네 제가 이제 의사 폐장 때 무서웠던 분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에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대급박을 오하마로 쓰는 양반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네 제가 대급박을 오하마로 쓰는 양반 최 회장 제가 이렇게 옛날에 머리로 저 박고 물으셨잖아요 저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정치상의 일을 모르고 근데 최대 집회장이 그 의료법 관련해서도 네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문재인 케어를 필요하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재하고 있고 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들의 편의에 맞게 근데 생각이 틀린 건 대화로 할 수 있지만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좌우 중도 합작 집회 이게 저한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중도 보수 연대 핵심의 우리 강민수 인사이트 대표님이 계시고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또 메이플님 원래 이분은 인사이트 TV 애청자인데 지금 안지금 TV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장고무님께서 올 수도 이분 누구신가요 혹시 우리 강민수 인사이트 대표님 물어보시는가요 인사이트 TV 대표이시면서 중소가입가인 강민수 대표님 오셨고요 장고무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준범님도 오셨고 근데 와 이준범님께서 TV조선 지금 임세윤 소장 출연하고 있는데 댓글이 99.9% 임세윤 소장님 비방글이라는데 원래 TV조선 그런 데잖아요 원래 그런 데 적진에 가서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편에서 비난받으면요 또 조선일보가 요구하는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선일보 보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디 건설 노조원이 분신을 그러니까요 강조하고 유서를 대표했다는 짓을 합니까 이 새끼들은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 새끼들입니다 저는 정말 조선일보하고 정치검찰놈들은 제가 시민혁명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을 제일 먼저 처단하고 감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랑 정치검찰 이 부역자놈들 반드시 패건하고 정말 전원 이재명 대표 악마와 마녀선양 심지어 우리 노동조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시민들이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악마하고 깡패하고 조폭으로 본 놈들 심지어 분신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필해 이놈들은 전원 짓자 짓을 해보내고 다시는 언론에서 진실이 생명한 언론에서 일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민주당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바뀌는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개딸 문자뿐만 아니라 문자를 공개해놓고 지지자들 공격하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반성과 사과도 없고 당원도 아니라면서요 당원도 아니고 강성 지지 강성 당원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재명은 답하라고 그랬는데 당원이 아닌 사람한테 답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진짜 강성 당원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현장에 나오지 안 그래요? 현장에 나오지 문자 이런 거 안 보내요 문자 보낸 시간에 튀어나오지 누가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적극 당원 여러분 지자 여러분 욕과 협박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호소하잖아요 그건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좋은 방식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친구들 간에 싸웠는데 그냥 말라툼하는 것 정도는 나중에 화해의 여지도 있고 그렇죠 또 상대방을 설득할 여지가 있지만 폭력 쓰고 욕하고 그러면 그거 이제 관계 파탄 나는 거고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개선하고 이런 여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민당이 총선 앞두고 윤석열 정권하고 전면전 앞두고 그게 10%든 20%든 거기 다 다 나가고 그 사람들 총선 때도 아무것도 안 해버려 윤석열 퇴진도 안 하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안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안고 못 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핵보질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삐뚤어지게 나가게 반감 보고 나가게는 안 해야 되는 거죠 어제 민영배 의원이 정말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제안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약간 일반인 일반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정치인들이 공천받으려면 개파한테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한테 가서 피켓 들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죠 본인의 공천에 관여가 없으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면 국민들을 하대합니다 어차피 내년 4년 있다가 또 잘 보이면 되잖아요 공천받으면 우리는 또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런 행태가 제일 얄리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공천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어제 민영배 의원이 잘 얘기하셨어요 광주, 호남, 전라 이쪽은 어쨌든 민주당이 다 되니 여기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거예요 공천 때부터 권리당원 혹은 당원들의 의중을 받들어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주 혁신적인 아닙니다 경선 투표를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당원 여론조사 50% 그렇죠 국민 여론조사 50% 되잖아요 표장일화에 전당원 전당원으로 해도 되는 거죠 투표하고 여론조사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SNS가 다 있잖아요 그런 제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네 민영배 의원이 그 얘기를 어제 라이브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바뀐다면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할 것이고 총선에 얼마나 내가 찍은 내가 경선 때부터 찍어온 그 의원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누가 내려온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려오면 이제 파란색 옷 잠바 입고 뛰어들면 아유 저 사람 또 찍어야 되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뭔가 실패하잖아요 참패하거나 그러면 아유 내 저럴 줄 알았어 또 실망을 하게 되죠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되게끔까지 만들어야 성취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내려왔는데 졌어 그러면 민주당으로 중앙당으로 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좋은 사람 내려보내죠 왜 저딴 걸 내보내서 맨날 실패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흔들 시간에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들도 거기까지 갈 때는 노력을 했을 테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국회의원 3선 4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기득권은 하나도 안 내놓고 오히려 지들이 재선은 3선이 되고 3선은 4선이 되고 초선은 재선이 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그러고 있죠 김건희 한동안하고 쟤도 싸우지도 않으면서 맞습니다 적극 지지층 공격이나 음해나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적극 지지층 양이 제가 박시영TV에서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DJ 때나 노무현 때는요 이거보다 더 적극 지지층들이 많았고요 그렇죠 막 식음정폐하면서 사생편치로 달면서 그때는 근데 그걸로 DJ가 당선던 노무현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면 DJ 때는 여러분 김대중한테 선생님이라 안 했다고 빰을 맞고 그런 경우는 진짜 기사 찾아봐서 엄청나요 네 근데 과했죠 안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당연히 빰 때리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김대중은 선생님을 안 한다 그래서 말려가면서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치자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정권견체도 되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전으로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사모 기억하시잖아요 노사모는 정말 정말 시금 전폐하고 뛰어들던 게 얼마 왔는데요 노사모도 진짜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MP조님 김광호님 장승욱님 유글로리아TV님 우리 또 오승희 선생님 오승희님 많은 분들이 도와서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이제 중간에 우리 인사이트TV 24,700명인데 일단 24,800명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강민수 대표님과 제가 조금 체면이 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뉴스맥TV가 있고 임센식당TV 박예슬톡톡TV 의종TV 양희상TV까지는 저희가 챙기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이 얘기만 하나 할게요 박예슬톡톡TV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선거가 됐을 때 지금 2030 여론 왜곡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박예슬 아나운서가 젊은 감각으로 지금 2030이 선봉 아닙니까 선봉이죠 그래서 박예슬 아나운서 채널을 여러분들 많이 구독을 시켜놔야 됩니다 자녀분들에게 박예슬톡톡TV 현재 11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1170명 방송을 2주 전에 한 번 하시고 안 하고 계시는데 박예슬톡톡TV님을 곧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쇼츄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예슬톡톡TV님을 초대해서 실시간 방송을 한 번 같이 하겠네요 인싸티비 박예슬톡톡TV 이렇게 한 번 또 공동방송을 계속 하니까요 세대 간의 장벽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요즘 MZ세대들 자녀분들 이렇게 케어하기 어렵잖아요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 그 동갑내기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이 그 나잇돌에 있는 분들이 이 정치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정확한 지금 이 채널이 박예슬톡톡TV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도 구독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도 전부 다 눌러주세요 또 박예슬 아나운서가 이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상쾌합니까 저희가 저같이 이렇게 보기 힘든 사람도 저희는 또 외모평가로 호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장점이니까요 멋있다 못생긴 것보다 낫다 아름답고 활기차다 못생긴 분들이 그럼 상처받아요 우리가 언어를 같이 중적으로 상당히 통일했죠 예쁘다라는 말보다는 멋있다 아름답고 활기차다 이렇게 정도로 남녀가 누구든 간에 또 못생기면 또 어떻습니까 되게 멋있고 활기찬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용기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렇죠 강민 대표님과 저는 평생 굉장히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시시가 잘 살고 있잖아요 애모평가는 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 애모평가가 있다더라도 저희는 진흙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댓글 중 민시민님 민시민님 들어오셨고요 MP조님 맞습니다 젊은 당원 젊은 유튜브 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김수현님도 들어왔습니다 계속 새로 들어오는 분들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즄범님께서 이은영TV에서 뉴공연수 김원진이 형 구독 요청할까 시간만에 6만 7천명에서 9만 명으로 구독 자 이거 다음 주세입니다 제가 안중근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매블쇼하고 그 다음에 김호준의 뉴승량 세 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중근 팀 반드시 한번 이야기해주자 그래서 다음 주에 10만 명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김호준 총수님한테 공장님한테 인사트 팁이노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박현실 팁이노요 이은영 소장님이 아예 맘먹고 나오셨더라고요 모자에 옆에 띠까지 딱 두르고 아예 띠를 두르고 아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나갈 때 그거 갖고 가면 되잖아요 모자를 쓰고 뉴공을 하시면 되지 아 저번에도 저도 팻말 있었는데 아니 저도 안중근 팀 팻말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나 하도 제가 피켓이 수백 개가 차량이랑 가방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은영 소장님은 아주 맘먹고 나갔어요 언젠가 나를 부를 줄 알았다 이래가면서 와 대단합니다 지금쯤 깜짝 손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실까요 윤석열 전장님 강모 변호사님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실래요 원래 이제 깜짝 손님으로 인사트 팁 3만 축하 메시지 해주시겠거든요 예 좋습니다 이재명 TV는 80만인가요? 우리 이재명 TV가 100만을 돌파해야 돼요 당대표님이 아직 100만이 안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TV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 78만 2천명 어제 민주당 당원전 행사는 8만 3천명이나 봐주셨네요 진짜 많이 보시고 있는데 진짜 100만 이재명 TV 100만 간드로자 일단 인사트 TV 2만 4천 8백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만 4천 7백 명 아직도 몇 명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죠? 작지만 정말 강한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인사트 TV도 그렇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TV 우유종TV 정말 좋은 방송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펀날펀날 해주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GS팡님도 들어오셨고요 축복사랑님은 계속해서 좋은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우리 안진걸TV는 그래도 100여 명이 넘는 분들 돌아가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인사트 TV나 강민 대표님 주요 계획은 뭡니까? 아 깜짝 손님 오고 계시군요 기다려야죠 네 기다려야 됩니다 자 지금 일단 제가 정말 여러분들 정말 너무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듣기 싫고 짜증난다고 외면해버리고 무관심해져 버리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전두환 때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3S 정책을 했죠 스캔들, 섹스, 스포츠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금 3D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라고 양극화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게 나라를 이끌고 있고요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너무 민생이 최악이어서 아예 신경을 못 쓰고 있다 그걸 또 감안하시아라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 마라 그리고 어제 받았을 때 맞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때려잡고 언론은 언론대로 틀어막고 그리고 국민들 1%도 1%가 나를 지지하더라도 난 할 건 하겠다 그러니까 나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7%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사기를 치고 중앙의 대기업들, 회장들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거 중견 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갔으니 일자리 창출 정책의 77% 만족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윤석열 노동자를 때려잡자고 하니까 일부 사장들이 지지해준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정책에 만족하냐는 게 77%인데 이게 내 지지율 같다고 친놈, 진짜 미친 사람 정말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욕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짜증나고 기사 꼼꼼히 다 살펴보시면 함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보기 귀찮다 인사이트TV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부속해서 오늘은 안진일TV에 오셔가지고 중간에 방송이 없죠 저녁방송 보통 10시 하시나요? 10시, 11시 사이에 합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시간 동안 오늘은 인사TV 심야 라이브 방송이 심니다만 내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내일 금요일 토요일날 촛불집에도 오셔야죠 가야죠 6월 3일 5월 27일 6월 3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 촛불집에 있고 6월 4일 오후 3시에는 춘천에서 제4차 진보증도 보수연대 법민민대회 윤석열 한동은 김건희 정치검찰 사건 조작 정권을 끝장내고 그날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공대의도 정시로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6월 중순에 이제 서울 집중집회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항상 서울 집중집회가 끝나면 좌우중갑자 결의대를 또 합니다 그 집회 중간에서요 나날이 참가자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유튜브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6월 25일 날은 청주 청주가야죠 청주로 제5차 청주 아닙니까? 청주입니까? 청주입니다 청주 청주 충북 촛불행동이랑 같이 제5차 좌우중갑자 결의복민대회 그리고 7월 달에는 대구 대구가 요즘 윤석열 반대하고 비판한 정서가 확대되고 있답니다 그분들과 연대를 강화하러 내려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너무 오늘 1시간 내내 힘드셨는데 자 산삼순백 드십시오 네 산삼순백 네 산삼순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보험체크 네 마이보험체크 1분 광고 보고 올까요? 탱글피디님 네 정말 진복의 유튜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몸에도 좋고 실제 우리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산삼순백과 마이보험체크 1분만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깜짝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팔베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차원아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겨라 알아서 먹으십시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아유 어때요 산삼순백 아 이거 저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예예 아 그랬어요? 네 처음 먹어봤는데 아 정말 진하고 맛있네요 예예예예 지금 강민 대표님 가만히 보니까 나비넥탈 메셨네요 네 나비넥탈 메고 왔습니다 오늘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강대표님 고맙고요 오래된종원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래된종원님 감사합니다 황석영의 소설 오래된종원 읽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영화도 만들었는데 영화는 소설에 비하면 조금 아쉬웠어요 오래된종원TV도 있습니다 유글로리아TV 인사TV 박예수톡톡 김세인TV 구독 완료입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충주민주촛불 채널이 생겼습니다 아 거기도 채널이군요 충주민주촛불TV 인사TV님이 도와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주민주촛불 채널도 구독 여러분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이오시티비님이 청주는 언제 오냐 6월 4일 오후 4시에 청주에서 CJ 영안길인가 청주 영안길에 CJ 올리브영 앞에서 합니다 충북분들 맨날 집하는 곳 6월 25일 오후 4시입니다 춘천이 6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고요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산삼순백과 마이보험체크는 실제 몸에도 산삼백에 도움이 되고 진복이 유튜브에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컨설팅을 해주고 각종 조언해 주면서 강구는 하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또 진복이 유튜브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은 제가 광고비는 받진 않지만 우리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 네 버섯 햇살 담은 버섯 농원의 녹각영지버섯 진액인데 진짜 드셔보세요 몸이 진짜 좋아요 저도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윤석열 김근용권에 싸우면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중소상공인도 하고 있는 우리 햇살 담은 버섯 농원 녹각영지버섯 진액 아우 맛 좋습니다 포탈에 치면 나와요 너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맛이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맨피조님께서 깜짝손님 어쩐지 임세인 소장님 갔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TV조선에서 안 끝나고 오늘 깜짝손님으로 못 오시고 예전에는 갖고 왔는데 이분이 지금 너무 거물이 되신다면 안 오더라고요 인세인TV는 안 오십니다 임세인 시장도 별도로 차렸고요 벌써 거의 3만 명 곧 돌파됩니다 뭐 일주일에 방송 한 10개씩 나가시니까 또 그렇게 저희가 작고 강한 유튜브들 연대해서 이렇게 큰 인물이 되면 저희는 또 보내드립니다 국회로도 가고 방송으로도 가시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 좁은 민재인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소장님하고 저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다 정치하러 가고 정치하러 살고 그래야죠 올해도 좋은 TV님 김근길 구속하러 좋습니다 강재 대표님은 앞으로 윤석열, 김근희, 안동훈 여권 언제쯤 끝장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끝장날까요? 일단 끝장을 아는 건 어쨌든 네 분이 제일 좋죠 네 분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분이 일어난다고 김영민 목사님 저도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박진영 평무관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저는 국민의힘을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그러니까 정치적 의리 이런 건 없다고 저는 보는 주의예요 여태까지 하는 행태나 그렇죠 살아왔던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정치적 의리는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해가 가는 뭔가의 압박이 오면 저는 반드시 야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게 분열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천압도 정치검장과 김건희 세력들이 난리 날 겁니다 득세하면 부당에 탈락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죠 난리 날 겁니다 지금 대통령 시 시민사회 소통수석이 명함 돌리고 다닌다잖아요 자기 고향에다가 아 강승규? 네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 자기 고향에 명함 돌리고 고향이 어디죠?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고향에 명함 돌리고 다닌대요 경선에도 개별하고 안철수한테 고발까지 당한 자잖아요 그러니까요 탄핵 사유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변명이라고 된 게 원래 의뢰하던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목적이 배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배지를 빼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열심히 촛불 들면 됩니다 그게 바로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여세를 몰아서 200석 이상 상선전에 괴가 분명히 온다 대규모 우리는 촛불집에 잘하고 유튜브들 강화해 나가면서 그러면 그리고 아마 접점 대구 경북이나 울산 PK, TK 지역에서 분명히 접점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끝까지 뺏지 못 뛰어 라고 현역인 애가 끝까지 나오려고 할 것이고 탈당을 해서라도 그러면 이제 표가 갈리겠죠? 그때 우리가 샤샤샥 해서 한 표씩 뺏지 하나씩 늘리면 되지 않을까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강승규가 고향이 충남 예산입니다 또 충남 예산이구나 충남 예산이 아주 아름다운 고향인데 어떻게 이런 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맨날 명함 돌린답니다 근데 그게 시민사회 속 업무라고 근무지 무단이탈입니다 경무법 위반이고 사전선거운동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경선을 개입하더니 불법으로 선거에 자기 지역구에 경선을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탄핵사회라니까 탄핵사회라 나중으로 선거법으로 저는 구속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도 기사를 하도 저도 많이 보니까 그래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 호불호식TV님께서도 청구유산은 충남 예산 출생이다 이렇게 나와주셨고 김세인TV님께서는 국짐은 해체하라 그 정당은 해체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이님도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TVTV의 박경호님도 들어오셨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깜짝 손님 안 오시는 거예요? 7시는 와요? 지금 저희 시단으로 되면 7시에 오시면 지금 올라오고 계시나요? 자 다시 한번 인스타TV로 좀 들어가주십시오 여러분 인스타TV가 지금 2만7천4백명인데 아 2만4천7백명인데 2만4천8백명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만4천8백명이라면 방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오랜만에 안진골TV 민생경정보소 일꾼들 저녁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2만4천8백명이 안되면 안 끝나요 자 여러분 많이 저는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고맙고요 안진골 선생님 덕분에 정말 사실 채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아유 변화했어요 제 시야를 많이 넓혀준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던 부분이잖아요 진짜 제가 그건 진심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투사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활동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이 사회가 정말 멍들어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맨 앞장 서주고 계시는 안진골 선생님 또 텅디PD 민생경정보소 정말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수익 창출 수익이 매우 중요한 이 돈의 가치라는 건 어디다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생경정보소 후원 정말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또 서민들 힘드시고 중상식도 있으시니까 후원해달라는 말을 참 못하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또 장학금 사업도 하시잖아요 꿈수저 청년 장학금 정말 제가 그 꿈수저 청년 장학금 제가 같이 참여해서 봤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와 너무 정말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한 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와주시고요 아까 오래된 좋은 TV 제가 응원해드렸는데 가서 구독하기 좋아요 하고 왔거든요 오래된 좋은 TV도 보니까 촛불집에 생중해를 해주시네요 너무 고맙은 분입니다 오래된 좋은 TV 구독 좋아해주시고 지금 안진골 TV의 정효로님 덤보님 새로 등장하십시오 여러분 깜짝 손님 부산 수영구의 민주당 위원장 지난 총선에서 안타깝게 떨어졌던 강윤경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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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늦었어요 6시 반쯤에 온다더니 오늘 지갑 벌금 내야 돼 지갑 벌금 우리 맷 대통령 촬영하고 왔어요 김용민TV 네 오늘 김용민TV 고정출연인가요? 아니 이건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류적인 건 아니에요 지난주도 갖고 이번주도 가면 고정출연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주도 가고 아 고정출연이군요 고정출연은 방송비용은 우리 민생경연구소의 두 배로 토론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제가 여기저기 tv 정보를 드리고 출연하시면 그걸 두 배로 민생경연구소 의원하시겠다는 제가 아주 민중 브로커 민주 브로커에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인이 누구신지 그래도 저희는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지금 수백 명이 보고 계시니까 네 저는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지역위원장 강윤경입니다 직업은 변호사고요 안진가회 소장님의 매니저를 관리를 받고 있는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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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유망한 방송인으로 상장할지 못할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강윤경 tv에 지금 들어와 보니까요 3,360명이 구독을 하고 있고 3시간 전에 동영상 하나 올라갔네요 3일 전에 부산 센티비 출연했던 곳도 올라가 있고 센티비 이거 많이 보시대요 부산에서 지역에서요 중도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TV예요 그래도 출연하셔서 영역을 잘 확대하고 소통하신 거 잘했고요 저번에 안진가회 TV 나온 게 제일 많이 봤네요 그래도 그게 5,400명 5,400명 네 우리 안진가회 TV 나오신 게 임세윤식당 TV 안진가회 TV 같이 나왔던 게 5,400명 그때 정말 많이 사랑받았죠 모든 콘텐츠 중에 가장 많이 봤네요 이것을 그다음에 안진가회 TV에 따로 나온 것은 1,000명 아우 이거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쇼츄는 옛날에 올려놓고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관리... 뭔가 지금 유튜브를 영부형 관리 안 났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얼마 안 남았는데 원본이 아니라요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때 쇼츄 올리라고 하신 내용을 그 강용윤 변호사님 쇼츄도 제가 발굴해서 드렸잖아요 그게 원본이 아니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쇼츄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다른 동영상 다른 유튜버 계정의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원본이 아니면 그게 제 동영상 업로딩은 안 되고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아니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수익 창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수익 창출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편집을 못 해가지고 그 쇼츄는 그대로 올리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민수 대표님이 그거 잘했어요 오늘 저녁에 다시 가가지고요 강민수 대표님한테 지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강용윤 변호사님 아시죠 여러분 응원 좀 보내주세요 지난 총선 때 진짜 부산 수행구가 서울의 강남구 같은 데인데 거기서 42%? 40%면 진짜 선전하신 거거든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전봉민이라고 하는 정말 문제 많은 정치인한테 안타깝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무조건 방선 어차피 윤석열 퇴진될 거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제가 여의도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이준범님께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가능하죠 왜냐면 방금도 그 얘기했어요 분명히 저기서 분탕질 일어나서 난리도 아닐 거니까 이길 수 있다는 예 이준범님께서 강민호사님 방금 전에 김용윤TV에서 조상호 이혼주 변호사 토론했음 저는 생방송 봤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강호님께서 강윤윤 반가워요 그러면서 슈퍼챗도 싸주셨고요 이준범님께서 강윤TV 구독했어요 이준범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을 도축하라 이건 진짜 도축이 아닙니다 풍자입니다 그 정도로 민중의 분노가 큰 건데 라고 안혜욱 후보님과 김용민 목사님이 발언하셨습니다 인용하세요 인용 인용 그랬다더라 그렇죠 어제 임세윤 대변인이 너무 멋졌어요 되게 잘했다는 평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강윤 변호사님 보니 부산의 임세윤이라고 맞습니까 어제 방송을 보는 순간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감히 그런 말을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충주민주촛불님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옆 채널 잠시 이동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온시TV님께서 강변은 짱이 될 것이랍니다 이야 좋습니다 정영호님께서 가평 작가는 소리 짓거리는 멧돼지 사냥이라 아이 좋네 가평 앞에 가평까지 넣어주시고 좋습니다 우리 인사이트TV에서도 지금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 환영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네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주민주촛불님 윤소영님 강윤경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지금 거의 대다수가 PKTK지역에 사세요 특히 메이플님은 부산여자거든요 아 메이플님은 피아니스트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 반주 천주교에서 반주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다른 직업은 있지만 부산여자 성당에서 피아노도 배우시고 메이플님 감사합니다 메이플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입김 센 양반이거든 저 어제 부산 참여연대에서 강의했는데 일부러 강윤경 변호사님하고 해운대 일품안으로 강진수 대표 미학했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요즘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있다라고 은근슬쩍 홍보를 했죠 요새 그런 거 참 잘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이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PPL을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죠 네 네 자 강 변호사님 저희 선생님 마무리해야 되니까 최근에 어디 어디 방송 출연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활동하는지 간단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역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센티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주 짧게는 아 이제 매주 나가요? 네 매주 네 좋네요 아마 그분도 중도보수인데 윤석열 심판받을 거 같으니까 이제 민주당 민주정보정치인들 출연시키는 거 같네요 그 채널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민주당이 18석 중에 네 부산에서 18석 중에 한 8석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냐 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네요 네 그렇게 돼야 되니 우리가 보수 쪽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아 진짜 고마운 분이네요 네 출연하고 있고 생각이 깨우고 계시네 진짜 네 그 정도는 맞는 거잖아요 민심이고 보통의 합리적인 보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TV 나가고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5시에 김용민TV에 맷 대통령 맷 대통령 네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이랑 이현주 변호사님 이현주 변호사님 조상호 변호사님도 같이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 깜짝 손님으로 조 변호사님은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바쁘시죠 숨 쉴 겨를도 없으신 거 같아요 네 좀 이따 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안진걸TV에 특별 출연했습니다 스픽스는요 스픽스는 이주하고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전 대표님이 얘기하셔서 네 조금 타 방송에서 조금 더 훈련한 이후에 다시 출연 서울의 소리는요 서울의 소리는 몇 번 나갔었잖아요 허니라이브하고 톡토뷰 네 톡토뷰 각각 한 번씩 나가고 그리고 연락이 없고 아 예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는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반성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이제 수영구 부산 원외위원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촛불집회도 나오시고 좌우 중도 합작집회도 나오시고 6월 4일날 춘천 촛불집회도 오셔서 발언하기를 하셨죠 네 가려고 네 좋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기운을 받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가서 뭐 이렇게 퇴진하라 운동보다도 그렇죠 같은 시민들과 함께 그렇죠 동지들과 함께 되게 응원 많이 받고 힘 많이 받아서 복하고 싶어요 복하고 싶어요 그 지난번에 원외위원장들 그 김영대표랑 미팅하실 때 네 그때 비공개였잖아요 네 아 제가 라이브 보고 있다가 열벅쳐가지고 이걸 보고 싶은데 갑자기 비공개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선거제 개혁 관련된 얘기고 대의원제 뭐 폐지에 관련된 요구 뭐 요정도는 내가 얘기해도 될 거 같은데 저도 참석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의원제 얘기가 결국은 나왔어요 대의원제가 그래서 심지어 찬반을 지금 확인해보자까지 나왔는데 네 찬반 확인은 고수한 일환 정도는 아니었고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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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들이 대의원제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성과 다르다 그래서 그 표현을 대의원제 폐지라는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쓸 거냐 네 아니면은 1위는 당원의 등가성 등가성을 조절하는 그렇게 어떤 표현의 방식을 바꿀 거냐 했을 때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 이왕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면 세게 하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뭐 하자 비난 받더라도 그래서 대의원제 폐지라는 네 워딩을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중론 보도자로 봤는데 중론으로 결정된 거예요? 네 그거는 논의가 있다가도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원예위원장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진짜 당원들의 마음을 그대로 모아서 우리가 결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와 역시 역시 강용윤 변호사님 수원합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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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표현이 들어간 게 저는 우리가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집단지성을 무시하면 안 되고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그런 제도는 민주당에서 있으면 안 돼요 와 지금 오래된 좋은TV님 강용윤TV님 구독 완료했다고 감사합니다 달개비님은 방금 인사이트 방금 구독했는데요 아유 고맙을까 아 정말 달개비님은 또 조상호 변호사님 최고라고도 올려주셨고 어 진짜 최고예요 최고죠 인사이트TV에서는 우리 윤효정님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네 인사이트TV 구독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윤효정님 자 윤효정 선생님은 그러면 강용윤TV도 갔다 오셔야 됩니다 네 네 뭐 갔다 오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분 마지막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정권 어 타도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희는 민주당의 대응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짓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 현안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거대한 현안이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저는 참석 못했는데 지역에 어민 어민은 아니지만 뭐 그 어업으로 활동하시는 주민들과 대화하고요 네 같이 투쟁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거는 여야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게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저쪽에서 물러날 거 아닙니까 주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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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쳐서 그렇죠 끌어내리자 오염수 우리 있잖아요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 얘기 하나만 딱 강 대표님도 마무리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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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수산물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소기업하고 제조 쪽 OEM도 해보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어폐류가 사료로 쓰인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어 맞아요 어폐류가 사료로 쓰인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수산물이 후쿠시마산 일본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태 동태가 전부 다 어디에 잡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원형어선 참치는 괜찮나요 이게 수산물만 문제가 아니라 내륙에 있는 농축 수산물도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에 여러분 진짜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사료업자든 누구든 뭐 닭 개분이든 이런 거 만든 사람들 닭사료 만드는 사람들 소사료 만드는 사람들 전부 다 만나야 됩니다 음 연합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복사나님께서 저 강요영 변호사님 사랑해요 읽어주세요 아 안 읽고 계셨더니 안 읽어주신다고 오 죄송해요 네 장하시는 고양이 들어오셨으면 소금은 어쩔 거냐 그렇죠 소금도 지금 소금사제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들어와 있어서 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슈퍼차 짜주신 새로운 길림으로 안 들어오셨네 어 제가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문자 보냈는데 안 받았고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새로운 길림하고 문자 소통을 했거든요 네 밤이 너무 늦어서 전화 못 드리고 새로운 길림 오늘 혹시 들어오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나중에 그러면 제가 새로운 길림께 결국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항상 자 강요영 대표님 그럼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리 구독자들 1년 반 넘게 제발 카메라 좀 키고 방송해라 음 빈 화면만 보니까 졸리다 너 밤 11시에 라이브하는데 우리 지금 시험보이 거기에 사람이 안 나오죠? 저는 사람 없죠 사람 없죠 화면하고 기사 울리면서 방송하셨죠 저는 제 스타일대로 방송을 하니까 야 나도 일 끝나고 와서 이제 밥 먹고 쉬고 앉아서 샤워하고 나와서 방송하는데 나 의관 또 차려입고 하려면 힘드니까 나 몰라 맞아요 이거 제가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안진권 선생님이 몇 번 제안을 주셨는데 거절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미생경제공사에 처음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왔는데 여러분 진짜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민주신보 시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망가뜨리는 이 세상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총선체제에 저는 한꺼번에 다 달려들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야 멋지다 순간인사이트TV에 문영희님께서 들어오셔서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영희님 강윤경TV도요 라고 올렸어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이트TV 구독하기 좋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인사이트TV가 24,80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데 24,800명이 안 되고 있네요 근데 나중에 이거 올라가면 그러면서 다들 들어가서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 안 보는 분들이 꼭 나중에 수백, 수천, 수만명까지 뒤늦게 보시더라고요 우리 안변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쇼츠들도 그렇고 여러분 믿습니다 한 40분 정도 구독을 더 해 주셨어요 아 40분이나 대단해 미송님도 지금 들어오셨어요 미송님도 들어오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5시 50분 조금 넘 시작해서 네 7시지 1시간 반 1시간 반을 했어요 70분 80분 거의 90분 가까이 했는데 네 여러분 장시간 먼저 바빠서 먼저 가신 분도 있으신 줄 알죠 네 식사하러 가시고 몸만으로 가셔야죠 저희도 배가 고프네요 힘이 딸리지만 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스픽스 10시 50분에 인기 프로그램 백운계 정치본세계에 출연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아 내일 저녁 임센식당 금요디너방송에 안지근TV 인사이티비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참모 강의원 전 일정팀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갈길 지금 상황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탱디피디님 말씀해 주십시오 MP조님의 안소장님 너부터 신방가자 네 저는 어우 너무 확 정확하게 다음주에 아침에 다음주 월요일날 오마이티비 오후에 소리소리 그 다음에 다음주 월요일 저녁에 스픽스 그리고 수요일날 아침에 뉴스공장 가서 특히 뉴스공장 가서 안지근TV에 질러버릴거에요 네 모자를 쓰고 가시죠 안지근TV 아무튼 팻말 뭐 이런거 주무세요 모자 쓰고 아니 MP조님께서 우리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데 8호 학번이시래요 그래서 화염병을 많이 던지셨대요 그래서 요즘 화염병 윤석열한테 던질 일이 있으면 아룡운동 하고 있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댓글에 아까 봤어요 네 네 네 네 네 작년부터 구독을 해주셨던 초창기때부터 구독해주셨던 분이라서 기억합니다 이재명 공학 거시조에서 호기호시팀이 그랬는데 10만이 되면 제가 어 저기 야외에서 심야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고요 야외 집에서는 절대 안하니까 야외 심야 라이브 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도 혼자 방송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랑 이재명 대표님을 초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은 뭐 하하하 저하고는 상당한 동지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밝히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긴 시간 90분 가까이 방송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 인사티비에도 서로서로 응원해주는 이 문화 너무 보기 좋고요 어 충주민주촛불TV 호요식TV 김세진TV 그 다음에 아까 또 그 아 유 오래된 좋은TV 유글로리아TV 아 유글로리아TV가 오늘 새로운TV로도 이미 아신분도 있겠지만 또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강경TV 인사티비는 어 지금 습하게 우리가 구독 조회를 늘리자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미송님께서 안 소장님 언제 통화 부탁드려요 예 좋습니다 제 번호 찍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전화드려야 되니까 자 인사티비에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사회요일 올려드렸고요 미송님 연락 주십시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7시 반에 또 습니다 의종TV에서 습니다 아 그거 해야죠 그거 해야죠 네 부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습니다 의종TV도 많이 봐주십시오 그건 안이글티비가 공동으로 합니다 그 청년 정치인 오늘 누가 나와죠 아 인천시의원 김대형 청년 서른살 예 좋습니다 예 엉뚱하님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덤보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티비 강인티비 구독 좋아요